거침없는 말투로 1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빠르지는 않지만 능숙한 손놀림 젊은 세대 못지않은 세련된 감각과 체력 그리고 엉뚱하지만 기막힌 돌발 행동까지 유튜브에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이들 70달 된 할머니도 이거 할 수 있네 SNS에서 세대를 불문하고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이들의 이름 바로 실버 크리에이터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주